Q.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뭐 했지? 이 소리가 나온다. 나 보고 방금 전에 왜 이렇게 고우세요 했는데 언니가 더 고와. 언니도 너무너무 고와. 중요한 건 곱고 뭐하고 그건 나중치고 그건 외관의 문제인 거고 이 사주는 무언가 내가 좀 전문직을 잡아라 이러한 사주란 말이지. 근데 이게 헛살았다기보다는 아직 물을 만나지 못했네. 귀인자가 들어와도 그것도 아직 만나지 못한 겨이고 한마디로 내 인생에 황금기가 와요라는 시기가 있잖아. 그 시기를 만나지 못했구나. 언니는 사람을 잘 만나도 그걸 잘 통해서 귀인으로 써먹어갖고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. 어떤 걸 시작을 하든. 근데 그 귀인자도 아직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이 사주는 늦게 가야 돼 시집을. 마흔이 진짜 지나서 가야 돼. 요즘에는 다 뭐 마흔 애 애도 낳고 뭐 최지우 같은 경우도 최지우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최지우도 마흔 다섯 살 애를 낳고 막 했잖아. 이 사주는 굉장히 좀 늦게 피는 사주다. 라고 봐야 되는 거야. 근데 분명히 마흔 자가 지나고 한 마흔 둘 자 정도가 오면은 마흔 둘 셋 정도가 되면은 내 인생의 황금기가 조금 시작이 될 겁니다. 라고 소리가 나오거든. 근데 본인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딱 만들어져야 돼. 무언가 하나에 신경을 쓰면은 그거에 조금 파고들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자 하나를 만나도 제대로 만나야 되고 나한테 무언가 내가 존경할 수 있고 내가 배울 점이 있고 이런 사람이면 더더욱 좋은데 그지 같은 사람이야 예를 들어. 그게 하나가 신경이 쓰여버리면은 일을 못해. 본인 같은 경우는. 너무 집중력이 흐트러져서. 그래서 사람이 들고 나는 게 언니는 굉장히 중요할 거다. 라고 보이거든요. 애는 없어? 네. 결혼 계획이나 다시 이런 것도 없는 거고? 네. 피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못하다가는 올해도 그렇고 이제 내 인생의 황금기가 오기 전에 황금기는 아까 방금 전에 얘기를 했고 몇 살 몇 살 때입니다. 그 이전에 잘못하다가는 또 애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? 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임을 뭐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다만은 피임을 좀 잘하셔야 되겠다. 그것마저가 잘못 발목을 잡게 되면은 내 인생의 황금기가 힘들어져요. 힘들어져요. 난 남자를 만나지 말아야 되나? 피임을 잘하면 되지. 연애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. 피임 기구를 껴가지고 다행이야 그러면은 다행이야 그러면은 지금 사주를 넣어준 남자는 내가 볼 때는 아니업시다야. 오케이. 그리고 무언가 연이 다시 맺어질 때는 나이가 조금 본인보다는 좀 많아 보여요. 막 새로 뭐 들어오는 남자가 나와 연이 좀 있는 사람이 이게 지금 연하잖아 지금 있는 사람은 근데 연상으로 보여. 그냥 흘러가는 바람 같은 인연이 있는 거고 내가 잠깐 잡아 낚아채는 이런 인연들이 있는데 그 잡아 낚아채는 인연은 연상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. 응 최주의 연상은 없는데 지금 만나는 남자가 아니라 들어올 사람 들어올 사람 들어올 사람 그래 궁금한 걸 얘기해 봤나 궁금한 거? 그냥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? 돈을 잘 벌고 싶은데 하긴 하는데 뭔가 제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저도 나름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딱히 막 제대로 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황금기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전까지는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다가 그때쯤에 좀 괜찮아지는 건가요? 지금 내 인생에 황금기가 왔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일일 거예요. 여태까지 내가 했던 거는 아주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소리가 나오거든. 그냥 인생이란 것도 물론 연습 없이 사는 거지만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건 황금기를 보지 못한 그냥 어떤 인생을 알기 위한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인생에 황금기가 오는 마흔이 지나서 아까 얘기했던 둘이 됐던 셋이 됐던 그때 잡는 일이라던가 직업이 어떻게 보면 내 평생 직업이 될 겁니다. 라고 소리도 나오고 근데 이게 나 홀로 하는 일은 아니라고 보여서 밑에 무언가 직원을 두고 또는 이게 약간 장사 쪽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을 많이 조금 휘두르는 예를 들어 물장사도 장사예요. 또는 내가 쇼핑몰을 하나 해도 장사예요. 모델들을 써야 되고 예를 들어 아가씨도 예를 들어 아가씨도 써야 되고 요런 쪽이 난 될 것 같거든 음 근데 그런 소리를 몇 번 듣긴 했거든요 어 언니도 메인 간판으로 나설 수 있는 외모이기는 해 키도 크고 언니 마루가 언니 모델 할 수 있어 충분히 뭐 전문적인 어떤 모델이라기보다는 속옷 모델도 모델이고 따지면은 옷 모델도 모델이야 나도 전면전에 나설 수 있지만 내가 아닌 밑에 사람들을 무언가 거느리고 이게 뭔가 보여주는 일 같거든 계속 어 그런 일이 본인한테 적합하기도 하고 사주에 맞는 일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그때가 되면 아 이게 내가 해야되는 일이었구나 재밌구나 이거였구나 재밌게 하니까 돈이 조금 따라오는구나 어 또 누가 도와준다고 하는구나 잘 생각을 해봐 내가 예를 들어 뭐 쇼핑몰이나 하나 차렸는데 거기서 거기일 거야 그것은 근데 모델 하나가 뭔가 얼굴이 되게 이쁘다기보다는 매력있어가지고 걔 때문에 터졌어 걔가 입는 옷마다 막 품절이 되고 난리가 나는 거야 네 이러한 경우가 본인한테도 올 수 있다는 거야 음 그래서 나 혼자 하는 어떤 일보다는 내가 밑에 사람을 조금 부리면서 계속 보여줘야 되는 일이야 난 그렇게 보이거든 지금 어 꽁꽁 감추고 나 혼자서 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무언가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약간 이런 일이라고 하거든 어 무언가 물건의 상품이 됐던 사람의 상품이 됐던 내놔야 되는 식 있잖아 어 그런 걸로 내가 돈을 좀 끌어온다라고 보이거든 음 그렇구나 음 근데 건강은 괜찮나요? 하하 돈을 벌 그때까지 그때 벌어도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해요 괜찮아요? 다행이다 응 괜찮아요 어 나는 나이 서른아홉에 제가 건강해요 이런 사람은 좀 드물거든 건강해야 되니까 응 제가 좀 잔병이 좀 다져버려 감기나 그런거 왜냐면은 네 이게 잔병이지만은 네 지금 내가 보는 내 할머니가 보는 기준에서는 네 우리 왜 심장도 있고 뭐 소장도 있고 장기들이 있잖아 그중에 약간 작게 태어난 남들보다 사이즈가 좀 작은게 분명히 있다고 하거든 음 예를 들어 우리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알아? 심장의 근수가 두근이거든 아 그게 심장을 가르치는 말의 뜻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뭔가 이게 크다기보다는 뭔가 좀 작다 이런게 분명히 있어 네 어 근데 왜 우리 어느 정도는 몸의 장기도 장기의 무게라는 것도 있잖아 네 근데 그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는데 그 밸런스가 조금 덜 맞기는 하다라는 소리가 나와 음 음 음 근데 그게 막 되게 큰 병을 얻고 이거는 아니야 음 그런 쪽으로는 걱정을 하지 말고 누구나 다 하는 건강검진이나 이런건 해야되는게 맞는데 음 음 나은은 무조건 지나야 돼요 본인은 그렇고 음 음 아직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 본인한테는 그러게요 왜 안올까 정말 사람마다 시기라는게 있잖아 옛 어른들 말이 틀린게 하나 없는게 시와 때가 있는거야 이 말을 나도 아 누가 나 뻔히 하는 말이잖아 이랬는데 나한테는 언제 오는데 이랬는데 진짜 그게 있더라 어 그런 시기가 있더라 운칠기삼이라고 했어 운이 일곱개고 기운이 삼이야 음 음 아니 그래도 저 나름대로 그래도 일 안쉬고 계속 일한거 같은데 음 딱히 막 그런게 없는거 같아가지고 음 고기는 물을 만나야지 살잖아 네 근데 아직 물이 오지 않았는데 열심히 그냥 살기 위해서 헤엄만 친 꼴이거든 음 근데 마흔이 지나야지 무언가 물이 자박자박하게 들어오면서 내가 좀 헤엄을 칠 수 있겠다 음 그게 바로 내 인생의 황금기 가장 빛나는 시기 마흔은 무조건 지나야 된다 음 그리고 결혼도 무언가를 이루고 했다기보다는 네 마흔이 지나서 했어야 되는게 맞아 많이 좀 늦는거지 따지고 보면은 음 다들 결혼을 늦게 하려고 하네 됐어? 더 궁금한거 그런거 말고는 없어요 그냥 돈이랑 건강이면 돼요 음 그게 제일 중요하지 네 건강해야 돈도 버는거고 네 아프면 또 돈이 있어야 되는거고 그래서 건강해야 남자도 만나고 음 그런거 말고는 없어요 음 그런거 말고는 없어요 음